저희 성우씨 그렇게 하죠? 네 우리 준협씨가 모델 출신 그렇죠 주혁씨부터 시작하시죠 잠깐만요 잠깐 잠깐 우리 동시에 동시에 여러분들 카메라 준비하세요 네 자 우리 각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죠 자 뭐 오른쪽 당근 오른쪽 포즈 오른쪽 포즈 하나 둘 셋 자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카운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그리고 이제 편문동이랑 덴치사기 한번 찍는 게 어떠신가요? 맞아요 해보고 싶었어요 편문동이 많이 보고 싶어서 무려서 편무스 하면 꼭 해야 돼 맞춤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을 찍어도 될까요?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로 좀 투하나 가지고 찍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hå yani 자 아이돌 춤 안지가 바지 터진게 우와 다같이 나오죠? 멋있다 보통 무릎안장은 양반을 배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트로 하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머리 위로 하트 한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머리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자 이제 진짜 마취할 때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무대만 남았는데요 오늘 미스터트롬2 서울 콘서트 재미있으셨나요 네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주요일부터 이야기 한 번 해보자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정lined